그 한 반티 반티 정도 마흔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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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야 돼요? 마흔알 대충 눈대중으로 좀 답답하듯이 좀 그러고 대충 그냥 양파를 생강 4개 넣었어요. 넣고 그리고 갈아요 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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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넣구 넣구 매 매콤한 거 칠리 매 매콤한 거 내가 볼 때 송 셰프님이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. 아 이거 셰프님이 문제구만. 셰프님이 문제야. 아니 이거 해봤어요? 아니. 고춧가루 고춧가루로 갑시다 그냥. 아 셰프님 긴장하셨어. 피넛 버터를 찾았어요? 근데 이게 잠깐만. 네 피넛 피넛 버터를 얼마나 넣어요? 피넛 버터를 제가 못 찾았어요. 아니 나는 찾았으니까 선택해.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. 와 셰프님 못 찾았어. 아니 저도 먹어보면서 해야지 뭐 다 외우고 있나요. 그 불에다가 직화로 불을 거줘요. 셰프님께 탔어요? 셰프님 음식 타셨다고요? 아니 아니. 뭐 아니 속 타는 거 봤는데 지금. 그리고 그 뭐야. 완전 당황해. 완전 당황해. 우와. 아니 가르쳐주다 보니까 타면 어떡해. 네? 기 빨개졌어. 그. 아 태우셨어요? 아니 아니에요. 태우셨다. 태우셨다. 평정심을 찾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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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